또 중간에 또 우리 미라클 분들이 환호를 또 크게 해주셔가지고 또 즐거웠던 돌핀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네 좋아요 좋아요 아유 감사해요 저희도 덕분에 즐거운 만큼 또 큰 에너지를 드려야 하잖아요 유효씨 네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이죠? 네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린 곡은요 던던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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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던던댄스라는 곡입니다 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곡일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요 다 같이 즐겨주시고요 지금처럼 아빠 미소로 엄마 미소로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던던댄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